본인이 아마 정치적 결단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으로 흠지 출마를 한다는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는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하면서 총선만 지휘하고 공천을 관리하는 적격 판정을 할 때 어느 지역구의 예비후보냐 인천 계양의 예비후보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기본적으로 열려있고 선택지라는 게 유동적이고 생물과 같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회를 방탄 마귀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 다 발을 디딘 곳이라면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길막이 돌덩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재명 저격수 원희룡,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은 체급이 상당히 큰 정치인입니다. 선수도 그렇고요. 제주도지사를 지냈고 직전에는 장관까지 그것도 국토부라고 해서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직권 여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는 좀 판단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일단 대선 주자였고 예비 후보이긴 했지만 본선에는 나갈 수 있지는 못했으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나가게 됐었던 거고 정치적 체급을 더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누구를 내 경쟁 상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인천 계양에 나가면 지더라도 워낙 국민의힘에서는 험재로 평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졌지만 잘 써왔다. 이기면 파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어제는 실제로 그 지역까지 가서 사실상의 출사표를 던진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선택지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꼭 계양을 해 나가겠다라고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옆에 같이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후보들 중에서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역구에 승리하는 것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싶은 후보들이 많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원희룡 장관이고 그게 인천이든 서울이든 종로든 토남이든 영남이든 관계없이 나갈 겁니다. 계양을 딱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 나오겠다고 용기 있게 말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직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또 계양을 해 다음에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왜 아직 하지 않은 걸까요? 글쎄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테러를 당해서 일단 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 대한 자신의 거치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치고민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양을 출마를 계속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원희룡 전 전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옮겼다? 소위 말하는 도망자 프레임 이런 쪽으로도 말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본인이 총선을 지휘하면서 지역구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쉬운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양을 같은 경우는 원 장관이 온다 하더라도 일종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방과 같은 곳이니까 그런 쪽에서 선거를 지휘하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지금 개파 갈등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재명 대표의 사부 리스크 이런 걸 봤을 때는 본인이 아마 정치적 결단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으로 흠지 출마를 한다는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는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하면서 총선만 지휘하고 공천을 관리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수영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에 내 지역구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써내는 계양글 활동 보고서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들을 그걸 놓고 봐서 이제 뭐 계양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동일한 사무실도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추론은 가능한데 그런데 당대표의 출마는 이게 총선이라는 큰 카드에서 선도마가 아니에요. 치고 나가는 말이 아니고 다 포석을 논 다음에 어디에 상징성으로 이 총선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말하자면 프레이밍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출마하는 것도 이낙연 대표가 종로에 꽂으니까 황교안 대표는 원래 비례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종로에 출마하는 그 모습을 좀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총선 그림이라는 큰 틀에서 툴을 놓다가 마지막에 내가 가면서 이 총선의 전체 판도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의 방점으로 그래서 비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최근에 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사무실이 원래 있는 곳이 지금 계산역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곳이 지금 사무실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좀 더 역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역쪽으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지금 재계약 장소를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닌 대로 옮겨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민주당 검증위에 검증 적격 판정을 받은 명단에도 이재명 대표 계양을로 해서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보면 계양에 나오는 것 같은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물론 선거 사무실을 옮겼다는 게 계약 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고 여러 실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언론의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넓고 더 근접성이 좋은 것으로 옮겼다라는 거는 출사표를 아직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관철하는 거죠. 그리고 짚어주셨듯이 적격 판정을 할 때 어느 지역구의 예비후보냐 인천 계양의 예비후보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기본적으로 열려있고 선택지라는 게 유동적이고 생물과 같기 때문에 또 상대가 누가 나오느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완전히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옆동네죠.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옆동네로 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지역구 간 한동훈 경인철도 고속도 지하와 차질 없이 추진 이란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아주 오랫동안 교통격차와 주거환경의 격차를 초래해온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이어지는 경인선을 지하화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상습정책 교관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까지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경인철도나 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은 문제는 사실 도심 지역에서의 철도가 지상구간에 있는 경우는 일종의 지역이 분리되는 측면 그리고 소원 또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집권기관 중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예산이에요. 예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묻겨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철도의 지상구간의 지하화 문제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도 1호선 같은 경우에 지상구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기존 경우선이 통과하는 구간 중에는 도심을 상당구간을 지상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하하자는데 그게 지금 몇백조의 예산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실천 가능하냐. 주민들이 느꼈을 때 아, 저것도 소위 말하는 빌공짜 공략 아니냐. 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따져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